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문제를 다 냈고요. 09년으로 1년 쉬다가 하려니까 예전 같으면 마지막까지 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오픈북으로 시험 본 과목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오픈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쓸데없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억울하실 테니까 그래서 아까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죠. A가 B로 변하는 반응에 있어서 평형상수라는 것은 반응의 고유의 값이다. 그래서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 게 저 반응이 물론 효소의 도움으로 진행되는데 효소가 좀 좋은 효소를 쓰면 정반응을 더 잘 촉매하는 효소를 쓰면 저 평형상수가 더 커질 수 있다. 즉 이 프로덕트인 B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평형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 평형상수는 이 델타지지 값과 연관된 어디 있어? 여기 넘나? 그렇죠? 이 식을 위해서 연관된 반응물과 생성물의 프리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의 값이다.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 정도, 즉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정도이다. 그렇죠? 그걸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효소가 하는 일은, 그렇죠? 이 어디 있어? 이 자유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평형상수가 정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응에 있어서의 KEQ, 평형상수는 절대 불변의 반응의 고유의 값이다. 그렇죠? 효소는 반응을 도와줄 뿐. 예를 들어서 종이가 타는 반응 같은 것도, 그것도 델타지과 평형상수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죠? 이 셀룰로우즈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뀔 때, 하지만 그 반응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평생 걸쳐서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가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일은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고유의 값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까 수업시간 초반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단순한 곱하기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로그, 자연로그 값은 다 주어줘요. 테이블에 주어주고, 예를 들어서 자연로그, LN100은 4.60, LN1000은 6.90 이런 식으로 LN0.01은 마이너스 4.6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LN1 값은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시죠? LN1이 뭔지 그리고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어딨어? 이거 이 페이지에 나왔던 얘기, 그렇죠?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빨간 걸로 한 부분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냈는데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그 문제네 그래서 이 농도를 갖다 달려 했을 때 물론 계산 안 해도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걸 예측하는 문제 정도 그렇죠? 그게 1번, 2번, 3번이 그 문제고 4번은 그 다음 단계와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다음 단계와 연관시켜가지고 연결된 반응 그래서 뒤쪽에서 더 많이 빠지면 앞쪽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될 거고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문제를 하나 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세트 5번에서 7번 문제는 글루코우즈가 글루코우6포스페이트로 되는 헥소카이네이즈에 의한 반응이 있죠? 그걸 갖다가 두 개로 쪼갰어요. 글루코우즈에 포스페이트가 붙어서 글루코우6포스페이트가 될 때의 델타G ATP가 ADP와 PI로 쪼개질 때의 델타G 마이너스 7.4킬로카로리포멀 그걸 주워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 하나 냈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값을 대입해서 이건 계산할 필요는 없고 로그값 같은 거 안 주워지니까 식만 세워라. 식에다가 각각 숫자만 집어넣어라. 그런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리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성물은 늘어나고 반응물은 줄어들겠죠?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업시간에 안 배운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없어서 허탈하실까봐 이건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첫 단계 첫 단계의 엔자임은 뭐죠? 헥소카이네이즈죠. 헥소카이네이즈 자 이건 시험에 내기 위해서 뭐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 헥소카이네이즈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다른 일반적인 조직에 있는 세포에 있는 그러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첫 번째 스텝을 총매하는 그 엔자임이고 글루코카이네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나 했지만 간과 그리고 이자 아까 수업시간 마지막 수업시간에 판크레스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배한 얘기 했죠. 간과 이자의 경우에는 글루코카이네이즈라는 헥소카이네이즈와 똑같은 반응을 총매하지만 보시면 VMAX하고 KEM값이 다르죠. 이런 엔자임이 사용돼요. 이게 사용돼야 하면 만 하는 이유를 갖다가 문제에서 이제 여러가지 지문을 사용해가지고 유추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글루코카이네이즈라는 거를 검색하면 이 그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서 공부해 보셔도 좋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라이코젠 합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간에서 글라이코젠 합성하는 과정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띄워야겠다. 글라이코젠 합성하는 과정인데 남아도는 글루코우스 혈당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이제 간에서 글루코우스를 쭉 연결시켜서 글라이코젠을 만들죠. 그런데 글라이코젠을 만들 때 이제 글루코스 1포스피트 뭐 UDP 글루코스 이런 것들 돼가지고 연결되어서 글라이코젠 쭉 연결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당이 글라이코젠이 만들어지는데 그 첫 단계에 만들어지는 게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글루코우스 6포스피트 똑같은 글루코우스 6포스피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간에서는 헥소카이네이즈 대신 글루코카이네이즈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과 이 앞에 이 그래프와 관계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는 문제 다음 문장에 AF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각 1점 헥소카이네이즈는 알로스티릭 엔젠으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글루코스는 합성에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판크레아틱 셀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메커니즘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를 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또 그림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자 이 그림이 나오니까 기가 막히지 자 이것도 뭐 특별한 지식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 물론 지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당황하실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TCA 사이클이 열심히 돌죠.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그리고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 아세칠 코에이 뭐 파이루베이트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글루타민이 아민 그룹이 하나 떨어지면 글루타메이트가 돼요. 오늘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글루타메이트가 옥시더티브 옥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이 되면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가 되고 아스팔테이트가 옥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이 되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되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가 옥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이 되면 알라닌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건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특정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글루타민이 전환돼서 만들어지는 이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 이 패스웨이에 좀 더 의존적인 그런 암세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민이 많이 배제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암세포도 있다. 그래서 이 글루타미트가 알파키토글루타레이트로 바뀌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 그리고 글루타민이 글루타민이트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우리 TCA 사이클과 같이 응용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 작은 문제가 한 3개 정도 그래서 그리고 뭐 간단한 우리 뭐지 그 KM값과 VX값 그래프 그려보는 문제 하나 냈고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변별력을 위해서 남겨둘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 그림 제가 수업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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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각각 시추에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원트리피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랑 트리포스포글리세레이트 그리고 ATP와 ADP 농도를 주어주면서 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델타 G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라는 문제를 하나 둘 세 문제 정도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텝이 중요한 게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용과 그리고 역반응인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서 똑같은 엔자임이 쓰이는 그런 단계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Kr과 KT 그리고 C C가 가까울 때 그리고 C가 클 때 이 상황 그리고 L값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냈어요. 네 개 정도 그리고 아까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죠? TCA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아세틸코에이를 만드는 엔자임인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 개를 인산화시켜서 불활성화시키는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 그것의 알로스트릭 액티베이터와 알로스트릭 이니비터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는 알로스트릭 엔자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C값과 L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가 어떤 L값과 T값의 변화를 갖게 되는가 L값과 C값의 변화를 갖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글라이콜라이시스 패드웨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가능한가 보다 하지만 따르게 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음 이게 주로 글라이콜라이시스 뿐만 아니라 TCA 사이클도 꼭 이렇게 돌아가야 만 하는 이유 제가 오늘 수업시간에 모든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바이올로지컬 패트웨이는 서스테이너블 해야지 된다 그렇죠?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계속 돌아간다 그렇죠? 아까 전자전달기 물론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전자를 호응해 버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TCA 사이클도 오버뷰 어디 있어? 이걸 보시면 전체를 보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만 진행될까? 따로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TCA 사이클과 관련된 흔히들 많이 쓰는 게 그거죠 우주에서 떨어진 저희 지배인이라도 시험을 보고 와서 물어보는데 비슷한 전공이죠? 뭐 그런 문제 냈대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분석했더니 베이스 유전자 DNA 염기가 8개고 아미노산은 50개였다 그러면 코돈이 최대 몇 개가 필요하겠냐 그런 문제 괜히 생각하는 문제처럼 만들어 보려고 주어진 생물 문제 맨날 외워서 달달 쓰는 문제가 내기 싫으니까 그 교수도 그렇게 내신 것 같은데 아주 쉽죠 그죠? 8에 지고 64개의 코돈 조합만 있으면 염기가 8가지야 그랬으니까 50개의 아미노산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지구 시스템처럼 코돈이 3개가 아니고 2개이겠다 이 문제를 내가 냈다는 건 아니고 물론 시험법이 다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해보는 문제를 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랬죠 그 리피드의 리피드의 베타 억시데이션에 의해서 NADH가 몇 개 생기고 FADH2가 몇 개 생기고 이런 거 자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오늘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ATP FATIACOA가 만들어질 때 ATP가 생기는 과정에 주목해라 그렇죠? 꼭 주목하세요 그리고 NADH가 FADH2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ATP 밸런스 NADH 밸런스 FADH2 밸런스 같은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교과제에서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얘기하던 거 그렇죠? 뭐 사이트레이트가 아이소 사이트레이트로 되는 이유 그리고 분자 리어레인즈먼트에 의해서 3-phosphoglycerate가 2-phosphoglycerate로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게 쉽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다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변별력이 떨어지면 기말고사는 더 어렵게 내는 걸로 그리고 뭐죠? 제가 오늘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자료 같은 것들을 인쇄해서 오픈북이라고 가져오실 수 있는데 오픈북은 책만 꼭 가져오세요 책만 다른 거 예전에 저 오픈북 시험 볼 때 오픈북 아무라도 들고 오라고 하니까 막 그냥 상다미처럼 도서관을 통째로 들고 와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아까 시험 문제 냈다고 그랬던 그런 자료들 뭐 굳이 어차피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 있죠 어떤 거죠 뭐 간세포에서 헥소카이네이즈 글루코카이네이즈 그런 그림들 다 시험 문제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인쇄해오지 않아도 된다 책만 가져오시라 책에 뭐 이렇게 노트 같은 거 하시고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은 것까지 괜찮은데 인쇄해오해서 따로 두꺼운 거를 들고 오시지는 절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험 문제는 단답형 문제가 모두 36개 그래서 A3로 인쇄할 것 같아요 A3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 2시간 시험 기간이면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들 즐공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